쿠마소를 치기 위하여 의논을 했는데 여기 쿠마소의 효수라는 건 뭐냐면 우두머리들이죠 그러니까 부족단이니까 그 부족들이 80명이나 됐다 꽤 많죠 그래서 당해낼 재주가 없는데 한 신하가 웅습효수의 두 딸을 이용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냐면 그 딸에게 폐물을 보내서 내가 너를 예뻐한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한테 독주를 먹인 다음에 아버지의 화살 시위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쿠마소의 선조민들은 누구냐면 스진천왕의 단존세력이고 가고시마를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 후쿠오카에 자리 잡았던 게 여기에 자리 잡았던 게 일대천왕이잖아요 진무천황 그다음에 변환계가 여기로 쭉 들어와서 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 세력하고 부딪히면서 쭉 밑으로 빠집니다 빠지서 여기 야스시로 여기로 와서 이쪽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이제 90으로 닿게 우리 구지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지금 이량 여기로 이동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스진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무죠 신무가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를 다 장악하고 여기 넘어가서 여기 해양세력을 장악한 다음에 세도나이과로 들어가서 나라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돼요 그때 당시에 그 닌익이 여기에 내려온 그 세력 중에 일부는 여기에 잔존해 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웅습이에요 고마소 이들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까 설명드렸던 지역이 여기가 뭐냐면 가고심하죠 여기 미아작기구 이쪽은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효수라는 말은 우리가 삼한에서 거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드머리라는 뜻이죠 몇 명이었다고요? 80명 꽤 강력한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마소는 구마모토 히토요시 구마천에서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까지 쭉 퍼져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신화에 보면 니니기가 닭가치오봉에 내려오죠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호텔이노모토고 이 애는 이제 뭐냐면 어부예요 그리고 호오리노모토는 뭐냐면 사냥을 했어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세력 경쟁을 하다가 누가 올라서게 되냐면 동생이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의 바로 세력들이 뭐가 되냐면 준인 하얗토가 돼요 그래서 이들을 구마소라고도 불러요 형의 세력이죠 아까는 이제 둘째 동생의 세력에서 나온 게 누구냐 하면 스진천왕, 숭신천왕이 되고 그거는 쭉 빠져서 나라 쪽으로 이동해가고 나머지 형의 세력들은 여기에 잔존하고 굉장한 세력들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마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쭉 지지는데 여기 강력한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기존 세력들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스진천왕, 숭신천왕이 넘어올 때 이 변환계니까 여기에 이제 변환이잖아요 쭉 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신무천왕, 제1대천왕의 세력이 여기는 고조성 계열이죠 이들이 딱 맞고 있으니까 밑으로 빠져서 여기 야스시로로 가서 여기 구시우르답게 그다음에 이제 신무천신천왕은 이쪽 이량 쪽으로 빠져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나라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년 여기 쭉 보시면은 계속 터벌하는 얘기예요 휴싸 지역을 계속 터벌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량국 미야자키죠 그 다음에 18년에는 쭉구시를 향해서 지금의 후쿠카를 향해서 가다가 어디를 또 이수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미야자키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는 육년에 다다르는데 이건 쿠마모토 쿠마군 여기도 위북 이것도 쿠마모토죠 그래서 쭉 가서 또 쿠마모토의 야스시로에서 물을 구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야스시로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화곡이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6월에는 나가사키 여기 여기 보면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쿠마모토 다만아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7월에는 어떻게냐 후쿠오카에 또 이르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계속 후쿠오카죠 그리고 올려가서 이제 구르믓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후쿠오카 그러니까 쭉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토벌하고 어디로 오느냐 휴가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삥글빌글 돈 겁니다 이렇게 토벌하면서 지금 설명드린 게 이렇게 올라가서 야스시로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쿠마모토 이렇게 하고 쭉 올라간 거죠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 이 이량으로 왔다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게이코천왕은 휴시를 벗어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휴시를 전체를 토벌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게이코천왕은 500년 학년 자기 딸을 아마테라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런데 아마테라스를 모셨던 세력들은 누굽니까 바로 보세요 이 세력이에요 신모 세력 제1대천왕 고조선 계열이죠 이들은 광명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쪽 남쪽 구시우루답게 이 지역에 있었던 변환계는 뭐냐면 광명사상이 아니에요 뭐냐면 천선광림 사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신화 체계가 틀려요 그런데 이 전체를 다 토벌하고 나서 이 신무천왕이 가지고 있는 아마테라스의 신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는 얘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무천왕의 조상신이었던 아마테라스의 광명신화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게 된 것이다 그거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어디냐면 이제 아마느니와토 신사 여기 천암호 신사라고 아마테라스가 동굴로 스사노가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니까 동굴로 숨잖아요 그 동굴이 있는 신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쿠카의 하카다의 쿠시다 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거울을 모시고 있고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큐슈 전체를 통일하게 된 마한계의 게이코 천황은 이러한 아마테라스에 대한 제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네순례라는 사람입니다 다케우치노스쿠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이게 AD 95년인데 이 사람을 북륙과 동국 동국은 지금의 동경지역이거든요 그럼 북륙은 어디냐 북쪽이에요 근데 그쪽이 특히 동국쪽은 아직 정벌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를 보냈대요 그리고 여기가 또 뭐가 나타나냐면 97년에는 에미시가 나타나요 에미시는 어딨냐 일본의 알프스의 동쪽에 살고 있던 게 에미시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일본의 토족이죠 아인우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타치노쿠니 이게 이바라키 현인데 이바라키 형은 여기 보면 상륙국 상륙국 풍토기에는 그곳이 상륙국이 이바라키 현이 에미시의 땅이었다 아인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타케우치노스쿠네 타케우치네스쿠네라는 사람은 천왕을 6대를 거쳐요 6대 게이코 세이무 주아이 준구 오진 닌토쿠까지 6대에 걸쳐서 300년을 살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냥 신찬성취록에 천왕이나 황자의 자선 57명을 황별시족이 천왕의 신화였던 그의 자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 사람 하나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라를 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신공황후 이때도 이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를 가지고서 6대를 울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지금의 동경지역까지도 시찰을 했고 이 사람을 거기에 파견했다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왜 이렇게 조작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사람 만큼 조작을 가장 세게 한 사람은 신공황후하고 이 사람하고 거의 두 명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은 조작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장 세게 조작을 가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조작한 사건이 나옵니다 야마토 타케루예요 이 사람은 여기 보세요 쿠마소 쿠마소는 이제 큐슈남부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쿠데부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야마토 타케루를 쿠마소에 보내서 정거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쿠마소에 이르는데 그 우등어리인 취성농문이 잔치를 하는데 여자로 위장 잔입할 술이 취하자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래서 재원으로 하여금 그 무리들을 다 베어버렸다 그래서 터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마토 타케루라는 사람은 누구냐 승신의 후손이에요 그럼 혼슈 지금의 본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라와서 큐슈 남부지역에 있는 쿠마소를 정벌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혼슈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승신 세력하고 이쪽에 있는 게이코 마한 세력하고를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묶기 위한 작업을 그래야 만세일계가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야마토 타케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일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AD 110년 동쪽의 에미시가 반란을 익혀자 여기에 쭉 보는데 야마토 타케루를 보내서 에미시를 정벌하였다 그리고 이때 10월 달에 이건 6월 달이고 야마토 타케루가 이세신궁에 가서 자기 고모가 있어요 야마토 히메라고 이 사람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에미시를 정벌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셔져 있던 스사노가 스사노가 그 여덟 개 목이 여덟 개인 큰 뱀을 물리치고 이렇게 꼬리를 쳤는데 꼬리에서 뭐가 땡그랑하고 이렇게 검이 나왔잖아요 그 검이 우리가 검을 거기서 그 신사에 모시고 있던 검을 꺼내서 자기 조카에게 줍니다 이 칼로 정벌을 해라 그래서 이제 준화국이라는 데 정벌을 나갔는데 이 들판에 풀에다가 불을 놨어요 그랬는데 그 풀을 이 칼로 다 뱄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이 안 번지잖아요 왜냐하면 풀을 다 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풀을 쳤던 칼이다 그래서 쿠사나기 검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여기 천천검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칼을 칼로 풀을 뱄기 때문에 쿠사나기 검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게 유명한 검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쭉 상천국 유거국 뭐 상륙국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동경 그 부근까지 다 이렇게 정벌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갑비국으로부터 무장국 무장국이 지금의 동경이거든요 그 위에 지역까지 다 터벌을 하고 그 다음에 동북지역에 신농국 그 다음에 이쪽 너머 미장국 그 다음에 비약고에 있는 금강국 이런데도 다 하고 어디로 이세국에 와서 쭉 돌아와서 힘이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줬다 이런지 전설따라 삼찰리죠 근데 보세요 이 야마토 타케루의 활동을 한번 보세요 일본 사람이 한 건데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쭉 가서 저 끝에까지 갔대는 거예요 이거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쭉 이렇게 넘어왔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나 여기가 웅습이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또 갔대요 이거 다 했어요 이 사람은 거의 비행기 수준입니다 말 타고 여기를 지금도 여기 힘들거든요 이걸 다 치고 왔다 갔다 했다 이 사람만큼 대단하게 정벌한 광개토대왕보다 더 하죠 뭐 이런 사람이 야마토 타케루다 거의 거짓말 수준이죠 뭐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개입국천왕은 여기서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활동범위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쪽에 있던 나라왕조와 이쪽에 있던 큐슈왕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미시가 바로 여기에요 이쪽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야마토 타케루가 동쪽을 정벌했다 그러는데 얼만큼 정벌했느냐 여기 보시고요 구당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는 왜가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로 바뀐 후에요 그래서 일본전이에요 일본의 북쪽과 동쪽의 경계에는 큰 산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알프스에요 이 산의 바깥쪽엔 모인 온몸에 털이 난 사람들 지금은 아이누들이 보면 온몸에 털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의 오사카하고 도쿄 사이에 일본을 이렇게 남북으로 가로막는 2000m에서 3000m급의 큰 산맥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일본의 알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사카 지역을 간사이 뭐냐면 관의 서쪽 알프스의 서쪽이라고 동경을 간또 관동이라고 그러죠 그 알프스의 동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일본의 알프스의 북쪽에 니카다로부터 나가노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걸 쭉 거쳐서 시즈오카까지 쭉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유명한 산맥이 히다 산맥 기소 산맥 아카이시 산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제일 센게 아카이시 산맥 이거는 거의 3000m가 넘 백두선바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후지예요 이거 후지산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넘었다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여기 이게 다 큰 산들이에요 이쪽에도 있죠 몇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지역을 이쪽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이 해변을 따라서 여기로 고대에는 지금은 이쪽으로 관통을 해서 이렇게 가지만 산중에 첩첩 산이에요 거의 힘들어요 고대에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되게 세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조상들의 거를 잘라내려고 그러고 쪼다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야마토타케루가 실제로 정복한 지역은 어디겠느냐 미장국에서 북서쪽의 민원국 그다음에 이치산까지 라고 보고 동북쪽은 민원국에서 타지미시 그다음에 남쪽은 사마국 원강구 야스이시 그리고 종명치까지 이게 지금이 시지오카예요 가나가와 이쪽 그러면 어디냐 제가 한번 이게 알프스인데 하나 둘 세줄기 라고 보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왕궁이거든요 여기 나라니까 쭉 왔겠죠 여기가 무덤이고 돌아와서 죽은 데고 여기서 이쪽을 쳤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왜냐하면 이쪽으로 더 이상 못 가요 그 다음 밑으로 빠져서 쭉 여기는 길이 좋죠 제일 좋아요 이쪽 지역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움직였던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떠났을 때 야마토힘의 고모가 준 칼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풀을 잘랐기 때문에 쿠사나기 쭈룩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아와서 죽고 그 검을 부인이 부인이 나거야시에 있는 아스타 신궁에 헌납을 합니다 지금도 아스타 신궁에 이 칼이 모셔져 있어요 열전 신궁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여기 보시면 성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게이코의 네 번째 아들이다 그랬는데 아까 누가 나왔어요 다케우치노 스쿠네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죠 6대를 이렇게 활동한 사람 그 사람이 AD 133년에 오오미 대신 이라는 벼슬을 봤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중앙정치제도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제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어느 때 활동했던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상약기라는 책에 세이모 천왕 3년에 동냥이며 신하인 다케우치노 스쿠네가 처음으로 대신 오미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활동한 시기는 아마 게이코 천왕 시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대를 3년을 활동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야마토 타케루처럼 이렇게 종행무진으로 했다 그러면 딱 잘라서 이쪽은 아니고 이쪽에서 활동했을 거다 라는 거를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방제도를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 때 와서도 우리가 국군에 국하고 군에 조하고 장을 세웠고 현하고 읍에도 도치를 세우고 방패와 창 그러니까 하사한 거죠 임명장 비슷하면 산하의 경계로 국과 현을 나누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겨슬이 국에는 조 그다음에 군에는 장 현에는 현하고 읍에는 도치 이렇게 인지되는데 이런 제도가 쭉 내려가요 그래서 다이카게시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 후대죠 이때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조라든가 현주 와케 그 다음에 이나키 도치 이런 것들이 지방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맨 처음에 언제 생겼냐 게이코천왕이 AD 74년에 70여 명에게 국과 군에 임명을 했든 이것이 더 확대되는 게 바로 이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 혼슈 지역에 활동했던 야마토 타케루를 살짝 삽입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활동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범위는 이 지역이었다 이렇게 그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게이코천왕 마한계 게이코천왕은 바로 이 큐슈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큐슈 지역에 있었던 이 게이코천왕을 거기다가 야마토 타케루라는 혼슈 지역 스진 신공의 왕조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살짝 삽입시키는 그러한 조작을 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넘어간 세력들이 1차는 신무천항 제1대 그건 고조선 계열이고 2대는 변환 계열의 승신천왕이 쭉 넘어가서 나라까지 이동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동한 것이 마한계통의 게이코천왕이 큐슈를 정복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계열이 한반도에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뜻밖의 행정도 다른 주진동 понری 고 aim С plea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